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자 지금부터 만화 나루토에 나오는 최강자 중 한명인 나뭇잎의 푸른 야수 흑수저의 희망 마이트 가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인은 내지, 롱니, 텐텐의 선생으로 항상 노력과 청춘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며 상남자같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의 성격은 사실상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캐릭입니다 가인은 한계를 극복한 노력, 흠잡을 데 없는 인격 완성된 강함, 높은 비중의 사박자를 모두 갖춘 열정 가득한 완전체 캐릭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캐릭터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가이가 갖춘 사박자 중 강함은 그저 타고난 강함이 아닌 것입니다 가인은 어린 시절 흔히 말하는 낙제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카데미조차 떨어질 정도였지요 닌자가 되고 싶었으나 인술과 환술의 재능이 없는 가이가 기댈 곳은 채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채술조차 재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마이트다인은 만년 하금닌자의 흔히 말하는 비전인술조차 없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트다인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이를 보며 너가 인술과 환술의 재능이 없는 게 아빠에겐 기쁜 일이다 단점을 알면 장점이 빛이 나는 법, 너의 채술은 빛이 나려 한다고 가이를 격려했습니다 가인은 노력하고 또 노력했으며 그 과정을 지켜본 사루톱 이루제는 가이를 아카데미에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가인은 카카시를 보며 천재란 것이 진짜로 있구나 했습니다 그래도 가인은 떨쳐내고 다시 자신의 수련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하는 도중 우연히 카카시가 수련을 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노력하면 카카시보다 강해질 것이라 여겼지만 천재란 불린 카카시도 자신 못지않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가인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규칙을 정한 후 그 규칙을 달성하면 카카시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슬슬 빛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천재란 불린 카카시와 호각을 겨룰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버지인 마이트다이가 20년간 훈련하여 습득한 팔문등갑을 전수받았고 시간이 흘러 나뭇잎마을 채술의 스페셜리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노력으로 강해진 캐릭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가이라는 캐릭의 큰 환호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사스케와 롱니의 대결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생김새와 행동해 처음 나루토를 보는 사람들에겐 그저 개그 캐릭터를 여겼으나 본인 입으로 카카시의 라이벌이라는 말을 하여 나루토, 사스케, 사쿠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카카시는 자부자와의 전투에서 일반적인 상급니자와는 클라스가 다른 대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카카시의 팬은 무척 많았으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이를 보며 뭐 저딴 놈이 카카시의 라이벌이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가 슬슬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는 시기는 중급니자 시험 때 롱니와 가하라와의 대결인데요 실제로 나루토의 독자와 시청자가 늘어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롱니와 가하라와의 대결에서 롱니의 과거를 보여주었는데 재능은 없지만 밤낮 가릴 것 없이 수련을 하는 롱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롱니는 점점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과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라며 의심을 했고 그때 가이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녀석은 노력할 가치도 없다면서 롱니의 노력을 끌어올린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자신도 낙제생이었지만 노력으로 천재라 불린 카카시와 라이벌이 되었다면서 롱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이의 평판이 조금씩 바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이의 강함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탈주 닌자 우치아 이타치와 꼬리 없는 미수라 불린 키사메의 나뭇임망을 방문입니다 환술에 특화된 쿠레나이를 환술로 간단히 제압한 이타치 그리고 키사메와 아스마와의 대결 중 카카시가 난입하였고 카카시는 사륜환을 가진 자만이 사륜환을 상대한다며 홀로 이타치를 상대하려다 특후 혐의에 걸려 간단히 제압당했습니다 카카시는 그 와중에도 베일에 쌓인 그들의 집단 아카츠키를 언급하여 이타치는 카카시를 생포하려 했고 키사메에게 아스마와 쿠레나이는 죽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뭇잎마을의 진정한 영웅 마이트가이가 나타납니다 이타치는 가이가 나타나자 키사메에게 저자를 약보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결국 도주를 선택하였습니다 가이가 나타나자 도주한 이타치를 보며 아 역시 카카시의 라이벌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과거 이타치는 안부시절 카카시의 부하로 활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임무 도중에 가이의 채수를 목격하였는데 가이의 채수를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아카츠키의 신입으로 입단했을 때 초창기 파트너인 비와 주조가 마이트 다이를 아냐고 물어보았는데 이타치는 마이트 가이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트 다이는 과거 3차 닌자대전에서 금술 팔문 둔갑을 사용해 안개마을 닌자도 7인방 중 4명을 홀로 박살낸 전적이 있습니다 주조는 거기에 생존자였던 것입니다 수협난 놈이 무슨 그런 채수를 휘두를 줄 누가 알았겠냐면서 마이트 다이의 강함을 인정했고 그러면서 주조는 이타치에게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타치는 과거 본인이 목격한 채술실력에 주조의 충고로 가이를 쉽게 이길 수 없다 판단하여 도주를 선택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이의 강함은 또 한 번 증명되었는데 바로 키사메와의 전투입니다 롱니와 가하라와의 대결에 처음 등장한 팔문 등갑을 키사메와의 대결에서 다시 보여준 가이는 8개의 문 중 7개의 문을 열어 키사메를 쓰러뜨렸습니다 사실 키사메의 강함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키사메는 카게급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인수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단지 가이에게 패배한 원인을 상성 문제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이미의 차크라를 흡수했고 키사메의 홈그라운드인 물에서 싸운 점을 보면 단순히 상성 문제로 보기보단 실력으로 찍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조차 잠식시킬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루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만 볼 수 없는 그 장면 처음 보려는 사람에게 속옷 한 장 준비해서 보라고 조언 필요할 전투씬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를 찬양하고 가이교를 설립하게 된 계기 6도 마다라와의 대결인데요 애초에 6도 마다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이는 결국 팔문둔갑의 8개의 문을 모두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팔문둔갑의 특성상 8개의 문을 모두 열면 술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허나 자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세계를 지키기 위해 그는 8개의 문을 개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투는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 신이라 할 수 있는 6도의 힘을 얻은 마다라는 8개의 문을 연 가이의 움직임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을 칭찬하기에 인색한 마다라가 하시라마 이후로 이런 두근거림은 처음이라 했으며 채술만 보면 최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마다라는 인술, 채술, 환술 모든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그 중 유독 채술에 강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다라가 흥분하면서 최강이라 인정하는데 나루토를 보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루토 최강의 임팩트를 보여주었으나 주인공이 아닌 관계로 나루토와 사스케가 막타를 칠 수 있게 양념만 치는 역할을 한 꼴이었지요 나루토가 6도의 힘을 얻고 그의 생명에 불씨를 넣어주었지만 한쪽 다리가 아장난 가이는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에 흙수저의 희망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다른 캐릭터들이 혈통, 전생, 혈족으로 전해진 비전, 미수 등의 특별한 요소로 강해지거나 개연성 없이 뜬금포로 강해진 것에 비해 가이는 매일매일 기상부터 취침 전까지 수련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남들이 갑자기 강해지고 받은 평가와 달리 고생하고 얻은 능력 이제야 인정받는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요 과거의 카카시 안부 시절을 다룬 에피소드에서 오비토와 린의 죽음으로 방황하던 카카시에게 가이는 유일하게 살갑게 다가갔으며 항상 곁에서 카카시를 도와주었습니다 카카시가 린을 죽인 트라우마로 임무 중 실수를 할 때 구해주었고 임무 보고할 때도 카카시의 라이벌로서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며 카카시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시가 항상 우울하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항상 먼저 아는 척을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시는 그런 가이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이는 안부활동을 하여 동기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카카시의 모습을 보며 당시 호카게인 사루토비 히루젠에게 자신을 카카시의 파트너로 안부에 넣어달라는 얼토당토않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부는 여러분도 아실듯이 은밀하게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맡아야 하는 어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이는 어둠과는 거리가 멀죠 전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가이라도 열정이 과하고 안면인식장애에 암기력이 떨어지는 가이는 안부와는 맞지 않다는 건 가이를 사랑하시는 팬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카카시가 걱정된 가이는 동기들과 같이 사루토비 히루젠에게 카카시를 하금인자 담당 선생으로 추천했습니다 가식이 하늘을 찌르는 히루젠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결국 카카시는 가이 등의 노력으로 안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레나이 아스마와 같이 경단을 먹고 있을 때 카카시에게 같이 경단을 먹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카카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쿠레나이와 아스마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으며 가이는 카카시에게 등을 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린 상태에서 카카시를 먼저 발견해 같이 먹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카카시는 살벌한 얼굴로 가이를 쳐다보고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도 가이는 기분 나빠하기는 커녕 꼭 안부시절 어두운 눈을 하고 있다면서 걱정하는 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친구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과거를 가보면 카카시는 가이에게 재능이 없는 것에 독서를 뿜었던 전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카카시는 어린 시절 아카데미조차 합격 못한 가이를 무시했지만 가이는 응원 고맙다며 재치있는 대답을 했고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강해질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놈 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남아 겉으로는 살갑게 대하더라도 속으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허나 가이는 그 순간을 가볍게 그의 재치로 넘기고 그걸 넘어 상처를 준 카카시를 오히려 걱정해주었고 라이벌이라며 그를 목표로 잡고 그에게 도전하는 가이는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캐릭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가하라와의 대결에서 다리를 다친 리 수술 성공 확률도 낮으며 실패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가이는 롱리에게 계속 노력해온 너의 수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1만 분의 1 아니 1억 분의 1의 확률로 실패하면 내가 같이 죽어주마 라고 말했으며 너를 만난 후 나의 닌자의 길은 너를 훌륭한 닌자로 키우는 것이라며 지도자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